성희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을 초스피드로 제명을 했습니다만 성희롱을 했다 보좌진들까지 들고 일어서서 뒤늦게 사과를 했던 최광욱 의원권에 대해서는 15일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피해자 제보 이후 2주일여 만, 비대위 결정 나흘 만,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으로 줄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회 윤리위 특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그리고 최광욱 의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겠다라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권은 초스피드로 제명 결정이 됐지만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는 15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오영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최광욱 의원은 이런 얘기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정도로 논의대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차후에 그 부분이 진척이 있거나 하면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쌍자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최광욱 의원은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 보좌진들이 성명까지 냈고 여러 그 자리 회의에 있었던 여성 보좌진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입장을 내자 최광욱 의원이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당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라고 오영환 의원은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이런 성과 관련된 성 비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의당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박완주 의원부터 지금 성 비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하면 굉장히 이 사건 자체를 조금 뭉개려고 하는 언어적 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주 의원은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명을 시키고 사과를 한 사람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 누가 봐도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성범죄, 성폭력에 대응하는 저는 대응 방식이 굉장히 오락가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원칙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작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쯤 되면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그나마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 같더니 극렬 지지층들의 반발 또 당 내에서의 입지가 좀 좁아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자당 의원들의 성폭력과 관련된 언급을 함과 동시에 여당을 향해서 그럼 너는 너희들 것은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일명 물타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타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논점을 흐리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의 지금 윤재순 비서관 문제에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탁현민 비서관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은 같이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들은 다 덮고 지금의 것도 말로만 사고하고 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저는 좀 되게 답답하고요 특히 최강욱 의원 사과만 하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이 지금의 상황 저는 최강욱 의원도 이해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는 19일째 민주당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10월에 발의한 국회 내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평등 결의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가 국민의힘과 공반만 벌인 대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음 회의를 하면서 쌍디귿인지 쌍디귿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은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 조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비위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대목도 들어보셨습니다 최강우혁 조금 전에 며칠 전 발언 들어보셨는데 쌍자음에 유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성희롱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여성 보좌진들이 저 최우현의 농담 내가 자음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농담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분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19일째 왜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권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BS에서 단독 보도 형태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사실관계와 완전히 틀린 보도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당신들 문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과 방어 방어와 공격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또는 여야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 그런 것이죠 박완주 의원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성창남 의혹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총무비상한 윤재순 이분에 대한 성비위 의혹, 징계 의혹 또 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시를 읽어봤는데요 아주 심각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저희들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정의당의 강민지 문제 이것은 여야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성비위,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으로 뉴스를 호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각 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고 수준으로 가혹하다 할 정도로 저는 징계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권에 대해서도 검토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논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